모바일 FPS 게임, 서든어택엠 듀얼리그4카카오가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참여할 테스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든어택엠 듀얼리그4카카오는 실시간 네트워크 대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FPS 게임인데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고위의 조작법과 UI, 다양한 대전 모드를 통해 FPS 게임 특유의 재미요소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죠. 먼저 오는 9월 2일까지 서든어택엠 듀얼리그4카카오의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매일 게임에 접속한 유저에게는 테스트에서 사용한 캐릭터명을 정식 서비스 이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명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최대 6명의 유저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실시간 3대3 대전 모드를 비롯해 다양한 도전과제 미션 등 게임의 핵심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주요 콘텐츠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테스터 모집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서든어택엠 듀얼리그4카카오 마이크로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테스트의 에너지 자체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한국론의 인구은 탓엠 듀얼리그4카카오 마이크